한숨 쉬지 마. 사람들이 오해하니까. 토트넘. 솜. 너 일로 와봐. 솜 일로와. 너. 너 일로 와봐. 솜. 너 누가 이렇게 하래. 개피는 너 왜.. 어? 솜이 이렇게 할 때 왜 안 말렸어 너. 개피. 넌 왜 안 말렸어. 동생이 이렇게 했는데. 솜. 너 일로와. 어? 놔. 집을 누가 이렇게 만들래. 어? 누가 이렇게 난장판 만들래. 개피 왜 동생이 안 말렸어. 이렇게 공부하라고. 동생이 이렇게 집을. 개피. 개피야. 개피 기다려. 솜이 기다려. 이씨. 개피야. 어머. 아 쟤 똥 마름나 보다. 아이고 우리 개피 똥 많이 참았어. 아휴. 아휴. 따뚱. 기다려. 으이그. 바보들아. 아야. 놀고 있지. 어? 다,거래가 개피아야. 어딜가 개피. 어이그. 솜 드러워. 소미 이리와. 하하하하. 어. 좌우. 개피 당겨. 개피야. 저 소미 귀집애가 말을 안 듣는다. 컴이 말을 안 들어. 들어왔다. ваши. Hin! 구독? 놀아 얘들아. 뛰어놀아. 우왕. 우리 개피도. 저이. 또 어딜 도망가려고 이 기집에 자 놀아 얘들아 가자 자 놀아 캐피야 아이고 신나 맹수야 참고 셔미야 으응 어헉 싸우는거야 뭐야 둘이 아니 뭐 그렇게 냄새를 맡아 언니 오줌을 솜아 아이씨가 귀여워 뚱땅뚱땅 개피야 개피야 인간은 말이야 음 볼리를 혼자만 좋아해 인간은 말이야 아 소미도 왔어? 소미는 왜 왔어? 얘들아 언니는 부부들이랑 좀 달라 이렇게 막 와가지고 그렇게 확인하고 이러면 언니 좀 곤란하거든 개피야 나가있어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한테 가 쇼미 너도 왜 그러고 있어 너네들 언니한테 왜 그러는거야 빨리 가 가 우이 가 왜 가 가 가 다 딱 따 깜짝 기지매 기지매 직원 저기서 기다려 너네들 응 곤란해 아 곤란하다고 아 왜 여기까지 들어온는데 들어온는데 가 가 가 가, 봐봐, 봐봐. 안 돼. 미안해. 기다려봐. 왜 뭐 여기까지 따라 들어오던데. 가, 가.